포인트 21 애플리케이션 성능 개선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말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성능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지표들이 처리량 응답시간 경과시간 자원 사용률 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두셔야죠 처리량이라든지 응답시간 경과시간 자원 사용률에 대해서는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전통적으로 정보처리기사 시험에 반드시 나왔던 부분 중에서 하나예요 전통적으로 많이 나왔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변경된 시험 전에도 우리 애플리케이션 성능 측정 방법이라는 이름으로 안 나왔지만 컴퓨터 혹은 시스템의 성능 처리 능력 지표 이런 키워드로 우리 처리량 응답시간 경과시간 그리고 자원 사용률이라는 것을 체크할 수 있게끔 문제화 했던 게 했던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이라고 해서 우리 시험이 많이 변화됐다고 해도 많이 바뀌었다고 해도 우리 시험의 근본은 IT 컴퓨터 전산 쪽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근본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근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암기를 해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암기를 해줘야 될 부분은 암기를 해주고 우리 시험에서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은 이해를 해주는 게 우리 시험의 학습 방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암기를 해주시면 우리 고득점으로 연결하는 하나의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형별 성능 분석이라고 있어요 성능 분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능 부하 테스트 여기서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스템에다가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거죠 그럼 시스템에다가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어떤 게 있어요? A라는 시스템에 스트레스를 주고 싶어 우리가 말한 IT에서의 스트레스라는 것은 뭐냐면 대량 접속을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100명, 200명, 500명, 1000명, 1500명, 2000명 이렇게 다량으로 접속을 한번 해보는 게 스트레스 테스트다 그러면 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이기지 못하는 시스템은 중간에 멈추게 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뻥 난다 시스템이 뻥 났어요 시스템이 죽었어요 하는 게 바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견디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면 스트레스 테스트를 견딘 시스템은 뭐예요?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성능이라든지 부하라든지 스트레스 라는 거에 대해서는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스트레스라는 의미를 IT 전공이 아니면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아서 한번 부연 설명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모니터링이죠 우리는 흔히 말해서 모니터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뭐 성능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데 성능 저하 원인을 분석하고 시스템 부하량을 분석하고 장애를 진단하고 사용자 분석하고 용량 등을 산정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그냥 모니터링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실시간 모니터링도 있지만 실시간 모니터링이 아니라 가끔씩 하는 모니터링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모니터링이라는 거는 어떤 기록과 분석을 하는 도구를 총칭에서 일컫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성능 저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뭐 DB 락이 있겠고 그리고 불필요한 데이터베이스 패치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결루수 그리고 부적절한 커넥션 풀 크기 이런 게 대표적인데 우리 사실상 데이터베이스 락이라든지 연결루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예전에는 많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하나의 장애 요소였습니다 왜냐면 개발자가 직접 DB 커넥션을 맺고 DB 커넥션을 다시 디스커넥션 하는 일련의 과정을 개발 코드에 다 녹여야 됐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앞에서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혹은 스프링 프레임워크라는 개념을 잠깐 언급을 하면서 배웠어요 그래서 이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라든지 아니면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하는 역할이 개발자가 해야 될 역할들을 대신해준다 라고 했죠 그 대표적인 바로 DB 커넥션 혹은 DB 디스커넥션을 맺는 부분에 대해서 스프링이 대부분 해준다 프레임워크를 대신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우리 기존에 개발했던 개발자들은 스프링이라든지 전자정보 프레임워크가 나오기 전에 개발을 해서 커넥션이라든지 디스커넥션 같은 경우는 개발자가 직접 해주는데 이제는 프레임워크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 그래서 현재 지금 개발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대부분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프레임워크의 역할이 그런 DB 커넥션, 디스커넥션 이런 부분이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DB락이라든지 아니면 연결루수 같은 그런 전통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했던 그런 장애는 더 이상 많이 일어난다 라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짝 어플리케이션 성능 저하 원인을 분석하면서 앞서 설명드렸던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툴인, 개발 프레임워크인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라든지 어떤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한번 정도 언급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레브 노직에 의한 성능 저하도 있죠 뭐 인터넷 접속이 불량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특정 파일 업로드에 대해서도 성능 저하를 가져올 수 있고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오류로 인한 성능이 저하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대부분 개발자의 역량이 달려 있어요 개발자 역량이 가져오는 성능 저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거는 뭐 외부 호출인데 이거는 네트워크죠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문제로 인한 성능 저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못된 네트워크 설정이라든지 잘못된 문제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쓰레이드 풀이라든지 흰물 물이 그 다음에 풀 현상이 나타난 것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요소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애플리케이션 성능 개선인데 우리 성능 개선이라는 것은 어떤 거에요 결국에는 소스 코드 개발 코드를 어떤 나쁜 코드하고 클린 코드로 구분하겠다는 거에요 그래서 나쁜 코드 개선을 통해서 클린 코드하고 클린 코드는 앞으로 잘 관리를 해서 우리 앞으로도 계속 운영하는 데 있어 어플리케이션을 깨끗하게 관리를 하겠다 우리가 깨끗하게 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더미에 가까운 어떤 더미 어떤 쓸모 쓸데없는 로직이라든지 이런 과감하게 빼겠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나쁜 코드하고 클린 코드가 있는데 이 문제점은 바로 고쳐 줘야 되죠 복잡도가 증가되요 그래서 우리가 클린 코드를 나쁜 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복잡도가 증가된다 이 복잡도가 증가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성능 저하다로 연결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클린 코드는 제가 딱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없을 것 같고 단지 효과에 대해서는 중복 코드를 제거함으로써 어플리케이션 제거로 어플리케이션 설계가 되어야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앞에서도 언급을 한번 했어요 중복 코드... 아이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일단 그대로 갈게요 그 중복 코드 제거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의 시스템을 모듈화한다 모듈화한다는 의미와 같아요 이게 어떻게 의미가 같냐면 모듈화해서 내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코드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코드를 계속 재사용하는 거죠 결국에는 여기서 모듈화를 한다는 것은 reuse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사용을 하겠다는 거지 같은 코드를 다시 만들지 않겠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우리 소스 코드 품질 분석 도구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보면 정적 분석 도구가 있고 동적 분석 도구가 있는데 이거는 가볍게 한번 읽어 주시면 돼요 우리 소스 코드 품질 분석 도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문제는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정적 분석 도구하고 동적 분석 도구에 대한 개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정적 분석 도구는 뭐예요 우리가 테스트를 할 때 정적 테스트가 있고 동적 테스트가 있다고 그랬죠 정적 테스트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 정적 테스트는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고 어떤 문서를 보고 코드를 보고 어떤 인스펙션을 한다고 그러죠 전문가 집단들이 와 가지고 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보고 이렇게 그냥 육안으로만 확인하는 게 정적 분석이라고 그러면 동적 분석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보고 실행한 결과 값에 대해서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는 직접적으로 시스템을 실행함으로써 시스템을 점검하는 게 동적 테스트라고 했죠 우리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석도 정적 분석은 어떤 어떤 걸 실행하지 않아요 그냥 문서화하고 아니면 코딩 부분에 대해서 코딩 스타일이 어떤지 이런 부분을 확인함으로써 정적 분석을 하게 되고 동적 분석은 애플리케이션 실행하여 메모리가 누수가 나는지 아니면 쓰레이드에 결함이 있는지 등을 실제로 확인하는 부분이 바로 동적 분석 도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인트 20 애플리케이션 성능 개선하기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부분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인트 21 애플리케이션 성능 개선하기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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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